강원도 홍천 토촌 영역에서 옥수수 2킬로 2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홍천만계라 토촌지점에서 1킬로 2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옥수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하여 강원도 홍천에 있는 토촌 지점 농협에서 옥수수 2킬로 2봉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봉을 만석구 유튜브를 확인한 결과 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과 지금 말씀드리는 새총을 60ml를 같이 희석을 해서 섞어서 하면서 그 때 무엇을 또 넣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60ml 병뚜껑이 30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뚜껑 한 뚜껑 두 뚜껑을 설탕과 함께 버무려서 말려서 이것을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옥수수와 설탕을 함께 설탕 반컵 이렇게 억수수와 콩가 심어놓으면 세들이 다 파업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3t 3t 이 킬로랑 30ml, 그리고 이 킬로는 60ml랑 설탕 반컵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킬로 하나는 제일 맛있음 그 킬로랑 설탕 반컵과 함께 더 맛있음 헤헷 그리고 아ained 뱀다수 카도랑 ainsi 대부분의 그 킬로랑 설탕 탈퇴하게 Obviously 다 소고기 아멘 마르고 있는 액수수를 가까려고 하겠습니다.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간은 70, 구간은 40정도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줄을 띄워놓고 한 줄 한 줄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하고 나서 줄을 놓고 나서 다시 옥수수 씨앗을 심습니다. 여기까지는 심었고 이제 줄을 옮긴 곳으로 다시 이곳을 심게 될 수 있습니다.